수억 원대 자동차 보험 사기 일당이 또 붙잡혔는데 조직폭력배까지 대거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기 행각에 가담하라며 조직원을 압박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해 빠른 보험 처리를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특히 차에 타지도 않은 타인의 명의로도 보험금을 손쉽게 타내는 등 허술한 보험금 지급 처리도 문제였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는 SUV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한 차량이 응급상황의 경광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려던 구급차량을 추돌합니다. 모두 차선 변경 차량과 추돌하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과실비율 산정 시 유리하다는 점을 노린 고의사고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1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로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87명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이들 중엔 대전과 경기 지역 5개 조직폭력배 일당들도 포함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소속 피해자들은 보험 사기를 원치 않는 조직원 등을 압박해 보험 사기 행각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해 빠른 보험 처리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여러 명이서 한 차량에 탄 뒤에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면 의심을 받을까 봐 다른 사람의 명의도 수십여 차례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전화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되면 피해자로 등록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헛술한 제도도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도로주행 시 신호나 차선을 준수하고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